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문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방송 늦었죠? 근데 오늘 주말에 여러분들 뵙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의 유서의 핵심은 검찰의 조작이에요. 근데 모든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중동은 소설쓰기 대회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정확히 제가 이 유서 중에 유서가 6장입니다. 유서가 6장인데 첫 장만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충신이 쓰는 글같이 지금 검찰이 너무너무 이런 혹독한 현실을 알려주면서 이재명 당대표 정치 그만하셔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재명의 어떤 비리가 있어서 정치를 그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고 결국은 검찰의 타켓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죽이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희생당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라기보다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이 아니래도 그 첫 장 이재명 정치 그만두시라는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잡을 게 없다 보니까 주변을 조작 수사로 죽이려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정치를 잠깐 놓으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중상모력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 저는 함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뜻이 그분은 마지막으로 함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지 검찰은 조작을 해서라도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까지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어떤 원망의 저는 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 중에 첫 장만 이재명 당대표의 글이 나오고 나머지 5장은 검찰의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의 조작. 언론들은 절대 검찰의 조작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검찰은 오늘 어떤 식으로 변명을 했냐면요. 단 한 차라만 소환했다. 전 씨를 단 한 차라만 소환해가지고 영상 녹화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이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단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됐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끌었겠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저는 제가 보면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 의미심장이에요.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결국은 검찰 수사에 의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났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이죠. 아니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그러면 검찰 수사니까 그냥 한번 원래 고발만 당해도 피의자가 됐는데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는 건 뭐죠? 본인은 한번 소환조사됐지만 본인의 와이프, 자녀들, 부모님, 친척 다 지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나로 인해서 털리고 고통을 겪는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없으면 내 가족들이 괴롭지 않고 내 친척들이 괴롭지 않고 내 자식들이 마음고생하지 않는 저는 이 말을 언론은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집안이 어떻게 여러분들 검찰이 한번 조사해갖고 조사 받았을 뿐인데 집안이 풍비박산났기 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책임지라는 윤영찬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검찰이란 공범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낙지파들 낙지파의 수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윤영찬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마지막 대선 경선 마지막 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때 어디 올림픽 체육관인가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계획본 회원들이랑 그때 텐트를 치고 이낙연이 나중에 왔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서 우리는 이재명을 외치고 있었는데 이낙연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때 윤형찬이가 앞에 있었어요. 윤형찬이가 있었는데 윤형찬이가 이낙연한테 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승복하시면 안됩니다. 저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승복하시면 안됩니다. 뭐 손들어주지 마십시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진짜 저 하바리 새끼들이 저를 무슨 수박 나보루 수박이라고 그러고 똥파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윤형찬이랑 악연이 있어요. 윤형찬. 여러분들 알다시피 똥파리 저쪽 대가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형찬 전해철이죠. 기억나요? 저쪽에 대표적인 낙지파들이나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가들은 전해철과 윤형찬입니다. 윤형찬 시사터파 쳐보세요. 윤형찬은 제가 윤형찬을 엄청나게 대놓고 깠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윤형찬을 대놓고 깠었더니 윤형찬 의원실에서 언제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윤형찬 의원실 시사터파 같은 거 그만 뭐라고 2021년 2021년 4월에 윤형찬 의원실에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정정 방송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저한테 사과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저는 쌩깐죠. 이거 보세요. 윤형찬 의원실 윤형찬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터파TV가 4월 9일자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영환이란 정치인은 절대 혼자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게 언제냐면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조국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민주당 오적들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민주당 오적들 우리가 처음에 막 비판했잖아요. 이소영 오영환 막 그래갖고 그때 조국에게 사과를 초선 오적들 초선 오적들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바로 깠거든 저거 배 의원은 윤영찬이다. 그때 윤영찬이라고 까니까 윤영찬 의원실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4월 9일자 오영환이라는 정치인은 전때 혼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나 제 추측을 알려드릴게요. 누가 오더를 내렸는지 봐야 돼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오영환 바로 뒤에는 윤영찬이 있을 거예요. 윤영찬 의원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윤영찬이 이번에 이낙연 캠프를 꾸릴 때 가장 핵심적인 뭐 그런 언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윤영찬 뒤에는 이낙연이 있어요. 정확히 보지 않았어요? 어? 정확히 봤잖아. 이제 니들 이게 2021년 4월이지만 그때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할 때 나는 그때 분명히 싶어졌어요. 그러나 그러나 해당 방송의 진흥재가 추측 추측을 언급한 내용들은 모든 사실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서 저를 뭐라 그랬더라?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때요? 윤영찬이랑 오영환이랑 사진 찍고 오영환이 이낙연 지금 지나고 나면 다 맞잖아요. 정확히 봤어요. 저건 저것 때문에 저랑 저는 진짜 똥파리들이랑 전쟁 많이 했어요. 전해철은 저한테 내용증명까지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하바리 새끼들아 내가 무슨 똥파리라고? 전해철은 나한테 무슨 내용증명 보냈는지 아세요? 낙지파들이 대장동 갖고 딱 터트릴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대장동 문건 터트린 거는 배후에는 전해철이다. 그때 바로 이낙연 캠프에서 갑자기 대장동 갖고 이재명 대형대표로 공격할 때 저 배우는 전해철이다. 라고 제가 그거 터뜨렸다고 전해철이 행자부 장관이면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 당시 그래갖고 나는 고소하려면 해라! 맞서 싸웠죠. 그것도 기억나시죠? 진짜 제가 왜 적이 많은지 이제 아시겠죠? 뉴비씨 권순욱이 그 방송 전면전에 똥파리방송 없앴죠. 그러니까 똥파리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죠. 예전부터 기억나죠? 똥파리들 처단할 때 앞에서 몸빵한 게 저예요. 진짜 이젠 기억나실 거예요. 똥파리들 전면전 펼쳤던 것도 저고 그 인간들이 지금 열민당 지지층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저희 시사타파가 계급본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본도 없는 새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사타파가 수박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검찰의 사법살인을 언제까지만 지켜볼 것인가 민주당 책임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사법살인을 하게끔 냈던 게 민주당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이번 검찰의 사법살인은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하라 그랬던 거야. 그렇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만 시켰어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 우리가 그 서초동에서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거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라는 거였어. 어설픈 검찰개혁을 하다 보니까 중요 6대 범죄 수사를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중요 사건들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그런 사건만 경찰 1선 경찰에 물러져서 오히려 경찰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6대 범죄 수사처가 아닌 완전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를 시켰다 그러면 지금 같은 사법살인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민주당도 검찰의 사법살인 자유로울 수 없고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당하는 이 고초에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이런 걸 예견하고 많은 민주시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와야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국민적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하겠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민주당에게 밀어붙이라고 밀어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6대 범죄 수사 거기에 오히려 민주당이 발목을 잡혀서 정치인들의 사건 주요 사건들은 전부 검찰이 가져가고 그때만 완벽하게 수사권만 민주당이 분리를 완벽하게 시켰으면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 들이대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다 민주당이 아니래서 그래요. 저는 민주당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 보다도 개혁적이지 못한다고 제가 가끔 비판 하냐면요. 민주당이 170석이라는 권력을 가질 때 관행을 좋아했던 국민의힘 과 다른 여러분들 혁신이라는 건 관행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혁신은 기존에 있던 관행을 깨는 것이 혁신이고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민주당 지금 어떻습니까? 180석 갖고 있을 때 박병석을 국회의장 관행대로 올리고 지금의 국회의장 김진표를 관행대로 올리고 이런 민주당이 무슨 혁신정당이 되고 무슨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들 민주당도 개혁 못하는데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당 개혁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늘 내세우는 관행을 정작 민주당이 180석 있을 때는 국회를 자리 이끌고 민주당 다운 국회의장을 선출할 생각을 안하고 관행에 따라 다선 의원이 나가서 박비용신이 국회의장을 하면서 사실 검찰개혁을 물거품을 만들고 지금의 김진표는 어떻게 하다가 국회의장이 됐어요? 다선 의원 중에 개파들이 밀어갔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제가 민주당 여러분들 관행을 깨는 게 혁신이다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좋은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하려면 제가 생각이 안 해요 관행을 깨는 것이 혁신 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주세요 민주당은 국회의 관행을 깨야 돼요 그게 정치 개혁의 시작 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치 개혁의 시작 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투표 안 한다는 사람은 전부 나가 세요 투표도 안하는 인간들이 여기 와서 방송 들을 자격 없어요 나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지금 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이고 검찰에 의한 사법 살인이 일어났고 조중동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소설을 쓰고 있고 그 소설에 장담 맞춰주는 게 민주당의 윤영찬 이런 자들이 검찰과 공범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수사했어요 여러분들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요 경찰이 단연간 털고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아주 큰 게이트가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조작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만큼이라도 이게 이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싸워줘야죠 제 말 이해갑니까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장외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갖고 이재명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래서 검찰개혁해야 된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검찰의 사법살인을 중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싸워줘야 돼요 정치는 늘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정치는 타이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 비서실장이 죽었다 그래갖고 이 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력을 알려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의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악재 맞아요 맞지만 검찰의 사법살인도 분명히 맞죠 유서에 검찰의 조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언제까지 사법살인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조작수사로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갈 것인가 이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검찰개혁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 법안이라도 내면서 검찰과 전면전을 해야죠 여기서 또 악재가 터졌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이거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홍보전략으로 써갖고 검찰개혁 이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다 이래서 검찰에 사법살인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검찰 그들은 살인면화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워딩 좋아요 검찰에 가면 있는 살인면화 그들은 수사 중에 누군가가 죽어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9명이라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죽은 무고하게 죽은 시민들이 있지만 검찰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살인면화는 누가 주었나 지금 민주당 민주당 안에서 윤영찬 같은 애들 이재명 책임지라고 하는 거 이재명이 죽였어요 이재명이 전 경기도지사 불러다가 얘기하다가 이분이 자결했어요 검찰 수사 받다가 자결했잖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 받다가 자결했으면 책임이 검찰에 있잖아요 왜 이재명이 책임을 그래서 윤영찬 같은 애들은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과 한통속 아닌 이상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고한 시민이 죽었는데 왜 이거를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당대표가 흔드는 요구를 쓰는 거예요 저게 윤영찬이 과연 민주당에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조중동 소설수기 대회예요 가관이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네끼리 신나갖고 정말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검찰 수사 아니 검찰이 조작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늘 조작수사에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유희성 씨 간첩조작사건을 뿐만 아니라 안 밝혀진 검찰의 수사 중에 안 밝혀진 사건이 더 많아요 지금 빙산의 일각 만 분의 일 정도 유희성 씨 간첩조작사건 밝혀졌을 겁니다 검찰이 맘만 먹으면 무죄가 때려갖고 죄 있는 자들 풀어주고 검찰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확대해갖고 게이트로 만들고 언제까지 지켜볼 건데 언제까지 더 당하고 또다시 제2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희생이 있어야만 국민들 피눈물을 흘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까 저는 민주당 이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밉다 그래서 저런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죽은 걸 이재명 당대표에게 책임을 지내는 의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정상적인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이래서 검찰개혁 하려고 했다가 바로 메시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대변실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일 대우로 검찰개혁 검찰 항의 방문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이 사건 딱 이 사건 터지자마자 민주당은 수사했던 검사들을 검찰청 방문해갖고 항의 방문 검찰 조작 사건 사건 기록 내놔라 답답합니다 진짜 더 이상 얼마나 더 당해야지 검찰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이래서 검찰개혁하라고 우리가 2019년에 수백만 명이 무려 4개월간 여름 가을부터 늦더위부터 추운 겨울까지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나와갖고 힘이 실어졌으면 했어야죠 안 그래요 국민들 수백만 명이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남에서 그렇게 촛불을 들어줬으면 검찰개혁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라도 나와있죠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아휴 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관행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관행을 깨는 게 혁신이고 혁신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런 이탈자들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 혁신을 하면 윤영찬이나 수박이라고 불리는 자들 민주당에서 내부총질하는 자들은 없어져요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은 당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당원에게 권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내부총질자들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같이 100% 당원에게 당원투표로 진행하게 되면요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은 전당대회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원에게 힘을 주는 순간 내부총질이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당원들의 힘이 세면 세질수록 민주당 내부총질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부총질했다가 나중에 당원들한테 죽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민주당에 저렇게 석굴아들 있죠 저렇게 내부총질하는 인간들 예방법 알려드릴까요 당원들에게 힘을 주면 돼요 당원들에게 힘을 주면 내부총질이 사라집니다 이준석 이번에 국민의힘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내부총질을 한다고 보이죠 그렇잖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는 내부총질러잖아 어떻게 지금 당원투표 100%로 하니까 어떻게 심판받는지 잘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100% 당원투표에 의해서 최고위원이 뽑히고 당대표가 뽑히고 경선도 당원들의 차별가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에 내부총질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알아서 거르는 거예요 민주당의 내부총질러들 예방법은 당원에게 힘을 실어주면 돼요 당원이 힘이 없으니까 내부총질을 하든 말든 조중동 백만 믿고 조중동에서는 민주당에다가 내부총질하면 소심파라고 하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조중동이 더 조중동의 기사를 더 무서워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무서워해야죠 당원들에게 목소리보다 조중동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당원들이 당에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말 맞죠 당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주고 그들의 권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중동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아요 조중동 기사만 맨날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이 힘없는 당원들 저 강성 지지자들 하고 폄하하고 저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돼 그렇게 폄하해 버리니까 결국은 조중동에서 자기 빨아주면 이재명 당대표 한번 까고 민주당에다가 내부총질하면 민주당의 소심파들 개딸들에게 공격당해 그러면서 자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소심 발언을 했는데 그럴싸하게 조중동이 포장해 주니까 늘 조중동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당원들에게 욕먹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그러니까 선거 때나 필요할 때만 당원들 당원들하고 평소에 그냥 강성 지지자라는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도 못한 당원들의 힘이에요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같이 모든 당내 선거를 100% 당원제로 해보십시오 수박이 싹 사라집니다 수박이 싹 사라져요 수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수박을 지키는 것도 현재 민주당인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은 진작에 민주당의 해당 행위라고 하면서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안일한 이런 전당대회 룰과 당원당규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당원당규 입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얘기만 하지 그러면 그 당원당규 당원들의 마음에 맞고 당원들의 의사가 포함된 당원당규 가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는 나라 안에 우리는 국민들이에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표 우리를 대신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나라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의원들을 뽑을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경선에서 나가도 우리는 예선전에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라는 나라 안에 당원들의 힘이 막강하면 무조건 당원들에게 고개 조아리고 당원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작년부터도 민주당 빨리 당원당규 개정하라 그리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에 더 전달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또 저를 강경파라고 했겠죠 저를 강경파라고 하고 또 저를 선동가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들 힘 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은 국민의힘입니다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그 이유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당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속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니까 국민의힘에게는 동네 반장도 주면 안 돼요 그 동네 썩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동네 반장을 하면 그 동네 썩어요 저쪽은 부패집단이에요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잘 들어보세요 맨날 우리가 수박 처내자 처내자 하잖아 말 잘하셨어요 수박 처내자 처내자 하잖아 어? 그건 당원의 목소리예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수박을 어떻게 처냅니까? 못 처내요 현실상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내부총지라고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분명히 처내야 돼요 민주당의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들은 못 처내요 어떻게 처내야 돼요 당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당원에게 힘을 주면 그때 처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내야 됩니까? 이번 경선 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당락을 결정해야 됩니다 제 말 맞잖아요 여태까지 민주당 경선 어떻게 했어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지역구가 경선한 것 밖에 더 있어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비중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박 쳐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 보다도 못한 정당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폐쇄적이야 더 폐쇄적이야 민주당은 그래서 제가 어제 이번주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좌구면하지 말고 민주당 혁신에 나서라 지금 민주당을 혁신해야만 이재명이 살 길이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너무 힘들고 검찰의 압박 내부의 압박 안 봐도 뻔한다 그럴 때 본인이 소신있게 이재명 당대표가 작년 8월에 전당대회 이후에 결국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들어왔으면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끝까지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요